어흥 2달이네요 선복식 출발합니다 최유나 부드러 다시 최유나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은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입니다 정은순 길었습니다 있는 볼을 일단 하나씩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정은순 공격 받아주는 김수현 지금 6대0입니다 0대6 최유나 김수현 그리고 노프름 최유나 길어스 마음으로 범실을 줘야 됩니다 자 정은순의 서비스 정은순 백현들 상대한테 공격을 주게 된다면 정은순 선수가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갖고 있어도 뚫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두 선수들입니다 정은순 백현들 걷어올립니다 그렇죠 최유나 정은순 최유나 최유나 장수군 정윤 최윤아 그렇죠 정훈순 쫙 붙어있는 정훈순의 득점 이었습니다 사뿐하게 받아줍니다 두 점차 노프룸 서비스 최윤아 정훈순의 백핸드 잘 죽여졌어요 아어어어어 장수근 정노프룸의 서비스 정훈순 아 여기 서 넣은거 같아요 예에 사뿐하게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우주계와 같은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포물선 어 저 빨리 치고 싶은데 그걸 지금 잘 참아주고 있습니다 죽여줄 때는 죽여주고 공격해줄 때는 공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아 리시브 김수현 노프룸 정훈순 자 정훈순수가 공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냈습니다 공격으로 득점을 하진 않구요 멜리에서 회전량이 많은 탑스팅을 많이 두사 김수현의 서비스 노프룸 리시브 걸렸습니다 예 김수현 살려냅니다 그리고 밀어치기 아 띵 흑불이 어려워요 걸리고 있습니다 예에 이걸 공격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배켄드 공격 다 다시 멜리에서 서비스. 김수현 리시블. 멀리서. 김수현. 높으름 리시블. 정은순. 넘기지 못합니다. 석 점차. 자 왼손과 오른손입니다. 호황이 오른손. 자 빨랐어요.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. 최유나. 아. 최유나가 선제 공격 시도합니다. 높으름 살렸고요. 그리고 최유나 또 한 번 공격. 빗발치는 공식. 최유나. 최유나가 선제공격. 최유나가 선제공격.